오늘은 맛있는 부대찌개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파주 문산에 또 오랜만에 갔습니다. 파주 문산, 중국집도 유명하지만 부대찌개가 유명한 문산인데요. 문산 부대찌개집 중에서 거의 원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상거리 식당, 상거리 부대찌개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 문산 상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상거리 부대찌개이고요. 이곳 상당히 지금 54년째 영업중의 노포 식당이고요. 주차는 식당 앞으로 하시면 되고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100년 가게로도 선정이 된 곳이고요. 내부는 방도 있고 테이블석도 있고 항상 또 손님들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8월 달부터 부대찌개 가격 만원으로 오른다고 했으니까 지금쯤 아마 가격 올랐을 것 같고요.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주문하고 나면은 기본적인 세팅부터 이루어지는데요. 물티슈랑 물이랑 앞저씨랑 다 내어주시고 또 라면 사리도 또 따로 주문하였습니다. 라면 사리 주문하고 김치는 먹을 만큼 퍼서 담으시면 되고요. 이 동침이 상당히 좀 맛있게 먹기 좋았고 김치도 꽤 맛있는 그런 김치여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밥도 퀄리티 좋은 밥으로 냄비밥으로 지은 것 같은 그런 밥인데 찰지게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. 부대찌개 2인분 주문하였습니다. 제가 갔을 때에는 1인분 9,000원이었지만 지금은 1인분 10,000원으로 올랐고요. 일단 부대찌개 뭐 내용물 되게 풍부해 보이는데 김치랑 숯갓이 가득 있는 게 보이고 숯갓 밑으로 햄이랑 모닝이랑 소세지 사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양념장 좀 잘 섞어서 먹기 좋게 팔팔 끓여주면 되고 국물은 되게 육수가 약간 좀 텍텍하기도 하지만 되게 진한 맛이 되게 일품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어느 정도 끓으면은 라면 사리도 넣어서 라면 끓여서 바로 같이 먹어주면 되고요. 실은 이날 술은 안 마시려고 했는데 또 부대찌개 보니까 술을 안 시킬 수가 없어서 소주도 시켜서 같이 마셔줬습니다. 부대찌개 라면 사리 익으면 바로 먹어주면 되고요. 이곳은 또 혼자서 부대찌개 1인분만 또 주문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어서 좋고 하여튼 혼밥 할 수 있어서 종종 혼밥하러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다음 부대찌개 이 대접에 퍼서 드시면 되고요. 부대찌개 내용물 되게 풍부한 편이고 둘이서 2인분 주문해서 먹으면 좀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라면 사리 있으니까 당연히 또 라면 사리부터 먹어줘야지 될 것 같아서 라면 사리부터 먹어줬고요. 라면 사리 육수 국물 좋으니까 당연히 맛있는 그런 라면 사리이고 또 문산 부대찌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모닝 고기를 갈아서 이 오뎅처럼 구워서 내어놓은 건데요. 오뎅처럼 생겼지만 또 묘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. 모닝도 맛있고 또 내용물도 되게 좀 다양해서 마음에 드는데요. 햄이랑 소세지도 좀 종류별로 좀 들어가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햄이랑 뭐 다진 고기도 꽤 들어가 있는 편이고 좀 야채들과 함께 좀 여러가지 식감 느끼면서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부대찌개였고요. 부대찌개도 너무 오래 끓이면은 좀 짜기 때문에 적당히 끓였을 때 불도 꺼줬습니다. 당연히 육수 추가도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. 이 같이은 밥이랑 같이 먹기에 아주 좋은 그런 부대찌개이고 누구나 한 입 먹었을 때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기도 합니다. 좀 낮에 방문해서 저는 식사도 하면서 또 반주도 함께 즐기면서 먹으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좀 문산 부대찌개를 맛볼 수가 있었고요. 둘이서 아주 배부른 좀 그런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부대찌개 맛있으니까 1인분만 포장해 왔고요. 또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택배 주문도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또 이 포장되어 온 거 보면은 또 설명서도 같이 있어서 이제 조리 방법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끓여 먹기 되게 좋았고요. 일단 냄비에 1인분 몽땅 넣고 끓여줬는데 또 양도 넉넉한 편이고 물만 맞춰서 잘 끓이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는 라면 사리도 넣어서 같이 끓여줬는데요. 일단 1인분 이걸로 저녁에 좀 반찬 삼아서 아이들 저녁 식사로 줬는데 아이들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. 문산부대찌개 이 상거리 부대찌개랑 정미식당 부대찌개가 대표적인 두 식당인데 맛의 차이는 거의 대동소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둘 다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문산부대찌개 맛있게 즐기기 좋은 그런 곳이고 문산에 간다고 하면은 좀 부대찌개 한 번쯤 먹으러 쭉 가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. 하여튼 삼거리 부대찌개 오랜만에 방문해서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